제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평창의 청옥산 자락입니다. 청정 자연에서 자라 뛰어난 맛과 풍부한 영향을 자랑하는 이곳. 강원도 하면 고랭지 배추죠. 요즘 이곳에서는 막바지 고랭지 배추 수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여기 좀 약간 쌀쌀한가요? 날씨가요? 올해는 지금은 좀 따뜻한 편이에요. 원래 이때 되면 여기는 요거보다 원래 더 춥고 배추가 요맘때 오면 살짝살짝 얼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좀 서둘렀어요. 작년에 배추가 너무 안 안 와가지고 올해는 조금 저희가 한 며칠 좀 앞당겼어요. 소비자들한테 갔을 때 가장 제 생각으로는 좋은 배추지 않다 싶어요. 이곳에서는 김장 시기에 맞춰 배추를 수확한다는데요. 배추 실한 것 좀 보세요. 오랜 속살이 꽉 찼더라고요. 일교차가 큰 곳에서 자라다 보니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배추 속이 더 단단해지고 아삭해지게 된답니다. 올해 두어도 무르지 않으니까 김장 배추로 제격인 거죠. 그 맛이 어떨지 직접 먹어봤는데요. 벌써 소리부터 맛있죠? 단맛이 느껴지죠? 네. 흥붙지는 않아요. 과즙이 느껴져요, 과즙이. 귀농하면서 시작하게 된 배추농사.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생각만큼 쉽진 않았답니다. 밤낮 없이 애지중지 키운 배추다 보니 이렇게 잘 자랐을 때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죠. 물을 만들고 비닐이 씌우고 울 때는 정말 하기 싫어요. 울고 싶어요. 그게 느껴져요, 지금은. 정말 너무 힘들고 그러다 배추를 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배추를 심어. 심을 때도 힘들어요. 배추 심는 게 사실은 좀 힘들어요. 저희가 밤 11시까지 랜퉁 끼고 여기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맞박등이라고 그래요. 맞박등. 밤 11시까지 맞박등을 끼고. 맞박에서 땀이 나둘서. 여기다가 달고 하니까 여기 동네는 사기 때문에 맞박등 켜고 하는 거라고 농담쪼로 얘기를 하죠. 이런 노력과 정성이 있었기에 배추가 이렇게 잘 엿을 수 있었던 거겠죠. 무거워서 어떻게 돼, 무거워서. 잘 배셨네. 오늘 이거 다 하셔야 돼요. 이제 이 배추는 전국으로 배달돼 맛있는 김치로 재탄생될 텐데요. 식탁을 든든하게 지켜줄 겁니다. 천년고찰 월정사에서도 김치는 중요한 음식입니다. 고즈넉한 사찰도 김장 날만큼은 시끌벅적한데요. 저를 찾는 사람이 1년에 수몇 명이다 보니 김장 규모도 남다릅니다. 오래 담그는 김장이 무려 5천 포기. 5천 포기요? 공원된 이름만 100여 명에 달하는데요. 수많은 사람의 손길이 모여 이루어지는 월정사 김장은 꼬박 사흘간 진행됩니다. 이거 오늘 끝낼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안 끝날 것 같은데. 그럼 거기 몇 시에 오셨는데요, 여기에? 어제, 그제 들어왔어요. 그저께? 그저께 오셨다고요? 안 힘드세요? 힘은 들지만 이렇게 열어셔서 이렇게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어서 봉사를 하는 게 힘이 든 게 아니라 힘이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다들 기쁜 마음으로 오셔서 그런지요. 힘들 법도 한데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같이 하시니까 즐겁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김장은 1년에 개월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전 대중들이 함께 모여서 이 사중에 있는 또 진도님들까지도 함께 와서 그걸 울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뭐 요즘 봉사이기도 하고 함께하는 걸 울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대규모로 김장 앉는 모습 보기 쉽지는 않잖아요. 저를 찾은 관광객들도 정말 신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게 되게 보기 힘든 풍경이거든요. 처음 봐서 감동하고 있어요. 감동하셨어요? 어떤 부분이 감동적이세요? 이렇게 참 모여서 이거 1년 김치, 1년분 김치죠. 1년 동안 이제. 1년 동안 모아들어서 힘내고 이렇게 김치 담아 있는 거 처음 보니까. 스님의 허락을 받고 조용하게. 고용하게. 다들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노래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봤습니다. 개추야 개추야 넌 어디에서 왔지. 나는 강원도 산속에서 널 찾아왔단다. 정말 특별한 공연이네요. 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휴식도 잠시.